자세히 가세요. 자세히 가세요. 자세히 가세요. 자세히 가세요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밀고 있으면 다 떨어지니까. 내 목소리만 들어가면. 아니 내가 중개를 할게. 자기야. 매주인한테 내가 옆에서 큰소리로 딱 들어오면 그때 나와. 또 다른 공연을 못 하는 듯. 이제 더 오라고 해볼까요. 제발. 진짜 조금 깜짝하면. 그는 두 마리의 일상에서. 그래서 저는 다 떨어지니까. 아무도한 일에 든 한 번. 정말 none이 있을까. 첫번째. 우리가 길에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. 엉뚜서. 엄청나게 있으면 안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